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 트럭쇼 4개월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세우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임영씨가 이번에는 두 주먹으로 5회 연속 1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씨는 지난 7월 14일 낮 12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SBSMTV, SBS필, 트로트 차트쇼, 더 트럭쇼 7월 1위 후보 사전투표에서 두 주먹으로 54.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중간 결과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임영씨는 이에 따라 7월 더 트럭쇼 1위 후보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임영씨는 앞서 지난 3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4월 이제 나만 믿어요, 5월 히어로, 6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1위에 오르며 4회 연속으로 더 트럭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더 트럭쇼 명예의 전당 트로피는 현재까지 임영씨가 모두 갖고 있는데요. 중간 결과 1위를 달리며 1위 후보가 유력한 임영씨는 본 방송 중 진행되는 실시간 문자투표에서도 영웅 시대의 압도적인 지원으로 만점이 유력한 상황이라 1위 후보에 오를 경우 7월 1위 및 명예의 전당 입성도 무난할 것으로 모두의 예상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임영씨가 5회 연속 1위를 하면 또 한 번 더 트럭쇼 명예의 전당 트로피를 품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 무려 별이 5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씨의 영상이 네이버TV 인기 영상 1위와 3위를 장식했습니다. 네이버TV 인기 영상 탑 100에는 지난 17일 임영씨의 한잔의 인생과 아임 나띠 올리워 무대 영상이 각각 1위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잔의 인생은 임영씨가 지난 15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무대 영상인데요. 임영씨는 이날 한잔의 인생 무대에서 감미로운 보이스로 감성자인의 매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3위 영상은 지난 7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 58회에 담긴 도란도란 듀엣쇼가 담겨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씨는 리프트를 타고 멋지게 등장했는데요. 임영씨는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는 파란 선글라스를 쓰고 황금색 마이크를 든 채 샘 스미스의 아잇나띠 올리원을 열창했습니다. 훈훈한 비주얼과 더불어 감성이 폭발하는 임영씨의 무대는 네이버 TV 인기 영상 1위에 오르는 등 방송 이후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위 영상이 현재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펜트하우스인 것을 고려하면 임영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씨가 7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씨는 63만 7785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씨는 가장 많은 6만 5032개를 받았는데요. 역시 임영씨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엠버월드 측은 임영씨가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가 진행하는 국민 참여형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의 댓글 이벤트 독도 NFT 작품의 이름을 함께 올리고 싶은 유명인 중간 집계에서 1위로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의 독도는 우리당 댓글 이벤트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며 엠버월드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참여 가능한데요. 엠버월드 관계자는 팬들의 소중한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섭외 당사자가 사정에 의해 참여를 거절할 시 해당 사유를 공개하여 캠페인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라며 독도 NFT 기부 캠페인에 독도 NFT 작품의 이름을 함께 올리고 싶은 유명인 투표에서 임영씨가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막강한 팬덤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었다. 댓글 투표는 현재 진행 중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허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